안녕하세요. 이건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토프, 김치, 고춧가루입니다. 그럼 먹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번째는 뼈입니다. 감사합니다. 찹쌀가루 떡볶이 잘 어울려요 볶음밥 정말 맛있어요 떡볶이 잘 어울려요 떡볶이 잘 어울려요 만족스럽게 정말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콩나물 오징어 너무 맛있다 계란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 계란 아삭아삭 초콜릿 매콤달콤해요 매콤달콤달콤 오징어 바삭바삭 양념장 아이스크림 저는 토프, 김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가 저한테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